아 꼬리 한다는거 봐 꼬리 가고는 건 뭐야 오빠한테 와봐 안 꼈다고 응 발봐 발 안녕히 계세요 어떻게 짜리몽땅하냐 신영아 앉아 한번 들어봐봐 혀를 가라 아이고 난나 됐어? 폼 괜찮아? 응 발 줘봐 발 보여줘봐 발 됐어? 나 안 보여야지 안녕 꼭 혓바닥을 내밀고 있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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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놔봐 내려놔? 응 왜 이래 꿀참케 하니깐 하이 대가리 크기 하이 신영아 꼬리를 살랑살랑한다노? 온갖